네, 반갑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남영입니다. 고1,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선생님이 또 오랜만에 우리 1학년 친구들 만나러 이렇게 칠판 앞에 케이스트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중간고사, 여름방학 이후에 중간고사들 지금 거의 끝났어요. 그쵸? 끝났는데 시험 잘 봤니? 라고 물어보진 않을게요. 물어보지 않고 시험을 보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고 여름방학부터 이 중간고사를 위해서 열심히 달렸을 텐데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가을이 팍 왔죠. 여러분들 좀 가을을 즐기고 있을 것 같긴 해. 그치? 그래서 이 시기에 선생님이 지금이 정말 고1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야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리 친구들 시험 보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중간고사 일단은 끝났으니까 이제 성적에 상관없이 잘 봤든 못 봤든 어차피 이제 끝났으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지금 이 시기가 왜 중요한지 난 이 시기에 또 뭘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선생님과 함께 케이스트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제 고1, 지금이 가장 중요해 라고 얘기해놓고 이쪽으로 옮겨오면 지금부터가 예비고입니다. 선생님이 겁을 주는 것 같아. 맞지? 예비고2예요. 친구들 이제 1학년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예비고2예요. 지금부터는. 그게 11월 14일 날 수능시험을 봐요. 아직 1학년이라서 수능시험을 언제 보는지도 지금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11월 14일, 2019년 11월 14일 날 수능시험을 봅니다. 그럼 우리 3학년, 형아, 언니, 오빠 이런 3학년들이 수능시험과 동시에 이제 끝난다, 안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고2 친구들이 고3으로, 고1 친구들이 고2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예비고2예요. 예비고2, 선생님 아직도 1학년입니다. 2학년이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1학년인데 예비고2라고 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반감이 덜한데 고2한테 이제 넌 고3이야 라고 얘기하면 정말로 반감이 심해요. 아직 고3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 압박감이 드니까. 고3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좀 무섭고 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인정할 건 인정하자, 아이들아. 이제 여러분들은 예비고2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고2가 되면 점점점이라고 했죠. 선생님 저는 지금 아직 고1인데요. 라는 것보단 이제 고2다, 예비고2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고2가 진짜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며 지금부터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마음가짐 자체도 좀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예비고2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고2가 되면 수학적인 것만 얘기한다면 지금 1학년 때도 수학이 많이 힘들었다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분량이 훨씬 많아지고 난이도도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 온라인 제자들한테 이제 예비고2니까 이런 현재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미리 미리 마음 자세부터 가다듬고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나가자.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고2가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이 시기부터 예비고2니까 준비를 시작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시기에 그러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고1 수학. 고1 수학 지금 아직 뒷부분 남았잖아요. 그 고1 수학을 좀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고1의 마지막 내신 기말고사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시기가 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지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해볼게. 사람이요.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선생님도 있잖아.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시험이 이렇게 있으면 시험을 7일 정도 시험을 만약에 봐. 6일 정도 시험을 봐. 그랬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시험을 막 봤는데 마지막 날이 되면 약간 더 긴장을 해서 막판에 정말 잘 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마음이 많이 느슨해져.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 날 보는 시험을 못 보는 경우도 되게 많고 얘기하고 싶은 건 고1 수학의 수학 책 한 권이 다 있잖아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다가 마지막 맨 끝부분에 조그만한 단원이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기가 싫어. 그래서 뒷부분이 조금 하얀 경우가 꽤 있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앞에서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다 엄청나게 잘했어. 그러면 마지막 기말고사까지 아마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잘 되면 나는 1학년 내신이 퍼펙트해.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돼.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까지 내가 원했던 것만큼 성적이 안 나온 거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말고사 잘 봐봤자 어차피 그냥 그저 그런 내신 아니겠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보다는 저는요. 2학년 올라가면 진짜 열심히 할 거니까 2학년 거 좀 더 할래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데 그런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너는 2학년 거를 대비해서 2학년 때 진짜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도 인정이 되긴 하겠지만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기말고사는 포기해도 뭐 그냥 별로 괜찮아 라는 어떤 자기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뭐 그런 마음 약한 자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래서 이 마지막 내신의 기말고사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학기 내신, 2학기 내신 이렇게 해서 합산돼서 나오죠. 내가 2학기 중간고사를 좀 못 봤다 하더라도 2학기의 기말고사를 되게 잘 보게 되면 되게 잘 보지 않아도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웬만큼 좀 열심히 공부 잘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합산이 되면은 오히려 내 점수가 좀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내신 점수를 되게 잘 딸 수가 있어. 내신 등급을. 그렇다 보니 이 하나하나의 내신 시험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게 없어요. 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또 마지막 끝물이고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아 2학년부터 열심히 하지 뭐 1학년 때 수학 몰라. 여기는 그리고 중요한 교과도 아니야. 수원, 수2가 중요하대. 수원, 수2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진짜 목표로 해서 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말고사 잘 보셔야 되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수학 하의 뒷부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부분이 함수랑 경우의 수예요. 근데 함수랑 경우의 수는 이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대강대강 훑어가지고 될 만한 단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가셔서 선택과목으로 예를 들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이게 안 되게 되면 확률과 통계 앞부분에 나갈 때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열심히 하셔야 되고 함수는 당연한 거고 수원, 수2 다 함수에 걸렸던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해 예비고2의 마인드로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될 거야. 지금 이제 예비고이야. 그래서 지금 시기에 내가 충실하게 해야 될 부분은 기말고사예요. 고1 수학의 뒷부분과 기말고사를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부터 2학년에 집중해서 이제 뭔가 선생님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더 몰두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건 이제 중간고사 끝났어. 기말고사 하나 남았는데 기말고사 그냥 음 하고 나 빨리 2학년 준비할게. 이렇게 약간 이 시기를 얼렁뚱땅 넘길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1학년 되기 전에는 고등학생 되니까 되게 긴장하고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제 1학년이 적응이 됐거든. 한 학기 지나고 시험도 내신도 3번이나 봤거든. 그럼 여기가 조금 위험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진짜로 중요해. 여기에 열심히 이 시기에 열심히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달라질 거야. 겨울방학도 정말 달라질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1학년 친구들 오랜만에 KT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이 시기 잘 준비하셔서 잘 대비하실 거죠? 선생님하고는요. 다음번 KT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